김종배 시선집중 한국에서 젠더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치인들이 이 갈등을 키웠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장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제자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A군 측이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그런 적 없다. 때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손 측에서 거짓말로 오리발을 내밀어서 거기 가수부터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계속.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웅정 감독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감독은 피소 경위 등과 관련해선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좀 며칠 지속되고 있는 논란인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춘천지검에서 손웅정 감독과 코치 두 명이 최근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다음날 알려져서 그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고 갔는지가 다시 한 번 환기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난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손웅정 감독은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키나와로 전지훈련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 훈련 경기, 연습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패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기에 선수들을 축구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시간 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벌이라는 벌을 줬는데 제 시간에 이 학생이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2주의 상처를 입힌 상해가 있었다라는 게 학생 측의 주장인 거고요. 이건 사진이나 학생의 진술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폭행 사실은 팩트다. 손웅정 감독이 며칠 전에 입장문을 배포를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학부모들께 본인의 훈육 방식에 대해서 훈련 방식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조자들의 행동이 있어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았던 언행과 행동은 전혀 없었고 아이들을 좀 엄하게 가르치긴 했지만 아이들도 이 선생님들의 진심을 알고 따라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매였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런데 엊그저께 이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학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학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아니고 다른 선수들의 학부모들은 전혀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고 어느 정도 양해가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탄원의 의사를 또 이제 수사기관에 낸 건데요. 일부에서는 이거 다 알고 보낸 거 아니냐 사실. 그렇다면 이걸 문제의 제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민석 작가님은 상호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총평을 주시는 분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폭행을 했던 코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사를 제대로 안 읽으면 마치 손흥정 감독이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렸던 사람은 다른 코치입니다. 손흥정 감독이 아니고 네.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다른 코치이고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평소에 지도할 때 욕설을 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아동학대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우리 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나이가 18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은 법에 따르면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금 청소년이 24세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아동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 선수단은 중학생 선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로도 쓰일 수 있는데 아동이라는 용어가 쓰인다는 것은 사실 피해자 측에서 이 용어를 먼저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상적인 교육을 우리가 할 때 체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폭행도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을 좀 살펴보자면 어차피 손흥정 감독이 처음부터 자신이 예전에 손흥민을 가르치던 방식 그대로 하겠고 이 과정은 혹독하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보내면 자식같이 가르치겠다. 가르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건데 이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로서 치르는 유명세이고 합의를 목적으로 좀 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잘못한 건 명백하고 그다음 그 잘못을 이용해서 조금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시선도 의심어린 시선도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간 정리를 하자면 아동복지법이나 몇몇 지자체 의회에서는 폐지하고 있으면 학생인권조리나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욕설도 안 되고 체벌은 더더욱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논란의 소지는 없는 거고 그 자체로는. 다만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딱 이 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특수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최민석 작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에 여기는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감수한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논점이고 또 한 가지는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특수성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양해를 하면 그게 벌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리고 학부모들은 손흥정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는 대략적인 이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때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게 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체벌 그리고 욕설을 감내할 거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이를테면 합의서를 쓸 때 우린 다 합의가 됐으니까 민사상 형사상 청구권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쓰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사상 청구권은 개인이 행사할지 말지가 오로지 자기의 주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형사상 청구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권력과 관련돼 있고 공적 질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을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쌍방 사인한 계약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인정이 안 된다. 형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사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손흥정 감독도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문을 받았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첫 일성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다 알고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이 부분은 내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 수용한다. 다만 합의와 관련해서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논조라는 것도 아마 이런 사실관계를 좀 인지하고 있어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M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따져볼 여지 없이 무조건 잘못이죠. 저는 그건 별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단 공교육 아래에서 이루어진 훈련이 아니라 사교육입니다. 부모들이 돈을 지불하고 내 아이를 아카데미에 보내는 거거든요. 좀 혹독한 훈련을 치르더라도 그걸 우리 아이들이 견뎌내고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큰 선수가 되기를 바라지만 또 훈련 방식은 그렇게 혹독하게 치러지는 건 또 싫다고 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양가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존재할 텐데 저는 여기서 계속 부모님들의 입장만 나오고 손흥정 감독의 입장만 나오는데 과연 아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훈련에 임했을지에 대해서는 너무 생략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서도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고 그런 혹독한 훈련을 치렀을 때 아이들도 동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만 동의를 한 것인지 이건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새끌로 빠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영역에서 보면 모 감독이 너무 투수를 혹사를 시킨다. 선수를 너무 잡는다. 얼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막상 선수들은 아니다. 괜찮다. 나는 오히려 고마웠다. 이런 사례가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두 번째 특성 이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영역의 특성을 볼 것이냐. 다시 말해서 트레이닝 방법이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포츠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부상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고요. 상당히 크게 다칠 수도 있고 훈련의 강도도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할 때까지 지켜봐 줄게. 이게 선수한테 더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단호하게 정확하게 그 시점에 이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액션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고지해줘야 되고 특히 유소년이라고 하면 미성년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교육 방식이 스포츠계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게 항상 법에서도 상당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기준이란 건 정말 딱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당한 중대한 뭐 이런. 그런 중대한. 그러면 이번 사안에서 이 훈련에서 졌다라고 해서 이제 봉으로 때린 행위가 양해가 될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법률관으로서는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다른 분한테도 자기 조카도 지금 선수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체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래서 어느 종목이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현실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스포츠 분야이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교육에서는 특히 어렵고 일단 프로스포츠가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것은 돈이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받는 프로스포츠 선수이기 때문에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고 안 뛰면 그다음에 계약이 안 되거나 아무튼 모든 걸 돈으로 그냥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프로스포츠에 입단하기 전에 유소년 선수들이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직 자아가 덜 성숙됐을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오히려 넘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성패를 팀원으로서 같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다른 열정과 수준을 가진 아이들에게 졌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냥 달리기. 그런데 이것도 설렁설렁 뛰고 제대로 안 들어온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아이들한테 그럼 너 계약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게 현실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조명받은 게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선수 시절에 선배들한테 구타를 많이 당했다. 그때 내가 구타를 안 당했더라면 사실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해고한 게 다시 재조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만큼은 아니라도 뛰지 않는 선수들 혹은 열정이 없는 선수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헤어드라이어라고 불리는 거예요. 별명이 헤어드라이어. 그게 뭐냐. 결국은 이제 제대로 안 뛰고 작전대로 안 하는 선수들 바로 코앞에 가서 진짜 불호령이 떨어질 만큼 뭐 집어둔주고 뭐 이렇다.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언어폭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계속 접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체벌은 명확히 좀 다른 것이라고 보고 이 영역에서 진짜 뛰어난 연설가가 되지 않는 한 어떻게 계속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운동 영역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뭐냐면 운동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억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운동기약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몸이 기억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몸이 기억하게 만들려면 끊임없는 반복 훈련과 강도가 어떤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신체 능력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게 가혹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어떤 운동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기약을 심어줘야 되기 위해서는 가혹할이 많지 강하게 반복. 강한 어떤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봉으로 때렸다. 이거는 운동기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는. 그런데 그거는 빼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시켰다든지 범위를 확장하면 애매한 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 얘기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던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음악계에도 조금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영화 위플래시가 개봉됐을 때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다는 사람들과 불편하게 봤다는 사람들이 그 교수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었고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극명하게 갈렸어요. 저는 두 시간 동안 제가 드럼을 치고 나온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나오는데 어깨가 막 아프고. 그런데 예전에 말콤 글래드웨이 쓴 1만 시간의 법칙. 거기에서 보면 비틀즈 얘기를 하거든요. 비틀즈가 세계 최고의 밴드로 인정받는 이유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지켰다. 그건 뭐냐. 결국은 이제 함부르크 시절에서 그 리퍼반 동네에서 연주를 했던 그것이 1만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연주에 합이 잘 맞는 거다. 그래서 위플래시의 그 교수처럼 무조건 이제 훈련을 해라. 이게 사실은 선수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늘 나오는 거예요. 손흥정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아들이 축구를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본기 훈련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데비드 베컴의 다큐멘터리가 어떤 OTT에 공개가 됐는데 그때도 보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컴이 프리킥의 달인이라고 지금 칭송을 받는데 그게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똑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시켰고 베컴은 어떨 때는 싫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걸 하면서 위대한 선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자면 M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본인의 어릴지라도 선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 혹독한 가정 당연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을 하면 힘든 날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걸 감내할 수 있느냐.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자와 어떻게 보면 교권을 가진 교육자인 거죠. 이 양측 간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조금 너무 미성년자의 의견을 우리가 도배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이 굉장히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욕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체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뒤에 숨어져 있는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의 마음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서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참 특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 IQ라는 말도 있잖아요. 운동 IQ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술 훈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전술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체적으로 반복 훈련을 시킨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 사고의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동 IQ를 키우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겠지만 기술을 향상을 시키거나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강도 높은 반복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는 명료하게 분명히 정리해 준다.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봉으로 때린 것은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기술 훈련을 위해서도 아니고 운동 IQ를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거는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거는 분명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접근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봉으로 체벌을 한 부분이 있고 욕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취재한 기자가 이 아이가 아이니까요. 미성년자니까 정식 경찰에서 진술한 게 아니라 해바라기 센터에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진술을 했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욕설이 또 아이한테 큰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요. 대단히 강도 높은 성인들이 많이 쓰는 이런 욕을 아이에게 한 부분. 그런 것도 사실 허용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해 반에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을 때 그때 가졌던 상당한 어떤 교육권이 있었죠. 그런데 어찌 본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 운동 영역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2차 버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개별 사건 요건에 대해서 진실이 뭐냐. 누가 책임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하나의 거쳐가야 되는 경과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어쨌든 물리적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인데 뒤에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금액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본질이 좀 약간 흐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가급적 안 한 게 지금 그건 다른 별도의 어떤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사안인데 합쳐져서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여론이 역풍을 맞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향방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임시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남성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용병 보는 걸 여쭤보고 갔다. 그래서 제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제 시철시에 헬스였죠?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시기 확인하니까 본인이 확인됐어. 한 50대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한 겁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간 남성에게 경찰관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게? 아, 내가 없죠.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저는. 그런데 신고 여성이 돌연 허위 신고를 자백했습니다. 신고 여성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성범죄 입건을 취소하고 피신고인에 대해 당시 경찰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이건데요. 일단 이거를 젠더 갈등 차원에서 조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폭발력이 있는 이슈로 남성들에게 다가갔다는 인상을 좀 봤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남성은 당연하게도 가장 큰 불만이 왜 경찰은 나를 그냥 용의자에 불과했고 지목을 당했을 뿐인데 범죄 혐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범죄자로 몰아세우듯이 나를 취조하고 조사했느냐.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성범죄 좀 딱 면식범이 아닌 경우에는 cctv를 보고 특정을 해가지고 주소지를 찾아내서 영장 없이 갑니다. 긴급체포가 필요하다는 사안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 전날 아파트 단지 헬스클럽에 있는 남자 화장실 사용했을 뿐이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마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위약감이 있다고 생각해선지 그 전 과정을 녹취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됐는데 약간 반말조로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왜냐하면 10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 당연한 전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했다라는 거죠. 이게 유튜브에서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중에 이 50대 여성이 사실은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무거입권이 되면서 종결이 됐지만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 성범죄에 대해서 과연 다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있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세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여성의 어떤 신고했다는 여성의 신고 허위신고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위신고의 동기와 이유가 어떤 젠더적 차원에서 나온 편견이나 내지 의견차나 오해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여성의 주장대로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이냐.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그것은 젠더 갈등의 차원으로 보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제 질문의 취지는 이거고요. 1번은 2번은 그다음에 경찰의 어떤 조사 행태.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그걸 한번 여쭤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여성의 신고만 있었고 그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인데 가해자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 포인트가 남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남성들이 역차별을 이 사회에서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분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여성이 허위 신고를 했던 것 자체는 그냥 개인의 잘못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원인이 무엇인가는 추후에 또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거기까지는 젠더 문제가 끼어들 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의 대응이 젠더 갈등에 불씨가 됐죠. 쉽게 말하면 어떤 남성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게 발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최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분노도 굉장히 크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항해서 남성의 분노도 굉장히 큰데 특히 젊은 남성들의 분노가 커요. 젊은 남성들의 분노는 사실 상실감이 덧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의무를 다했지만 자신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늘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동탄경찰서는 사실 예전부터 좀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관련 범죄 실적 1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이번에도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남성이 관련 수사를 받았고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고죄를 걸까 하다가 그건 역시 삶에서의 불필요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기로 했다라는 글이 또 본인도 아니고 엄마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동탄경찰서에 수사행태. 평소 사람들이 남성들이 동탄경찰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제일 큰 이슈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 거죠. 동탄경찰서에 수사행태에서 이른바 젠더 편파성 굳이 이름 붙인다면 인올라인이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사건을 일단 중간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자, 르노코리아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신차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3년? 3년 만에 나온 신차였어요. 게다가 르노코리아가 계속해서 실적이 국내에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1조 6천억까지 투자가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를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같은 날 르노코리아의 사내 홍보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된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이 어땠는데? 거기 주되게 등장하는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 직원분이 메가리아라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남성 혐오 표시로 주로 사용하는 손동작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어떤 인과성 없이 뜬금없이 그 손동작을 했던 것이 여러 동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게 이슈가 된 것이죠.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손동작을 굳이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그 손동작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썸네일에 그 손동작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같이 신차가 발표되는 날 그 이슈가 같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신차 판매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죠.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르노코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불맹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절치부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 여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천 명의 밥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 대응이 나선 겁니까? 대응을 했는데 초기 대응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사과문을 여러 차례 게시를 했는데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대함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응을 한 것 같은 사과문이 나와서 오히려 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그래서 3, 4번의 사과문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럼 해당 여직원은 뭐라고 그래요? 해당 여직원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생기면 사과의 정석이 나올 정도로 사과에 대해서는 100% 자신의 잘못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핑계처럼 느껴진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슈가 더 커졌습니다. 논란이. 그러면 이 사건도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남성들의 분노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개적 사건의 공통점은 남성들의 분노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개개의 사건에서 벗어나서 이런 남성들의 분노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유미 변호사님은? 저는 이 수사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왜 또 이 여성이 여성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왜 이렇게 허위 고소를 했을까와 관련해서는 이게 관철된다는 인식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범죄는 여성에게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수사기관에 알리고 기억을 환기하는 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절차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으로 가공해서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제를 좀 하는 분위기. 무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왜 또 경찰이 범죄자로 사실상 단정을 했냐면 이 여성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CCTV를 통해서 지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뭔가 원한이 있거나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굳이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는 20대 남성을 무고할 동인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은 수사팀에서 어떤 편파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에 또 문제의식이 법 쪽에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냥 가공하기 어려운 사실을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제가 한 부장판사의 선언문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느냐 증거주의에 입각했을 때 이런 취지였는데 기본적으로 성범진자로 한 번 지목이 되면 약간 기울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이런 이슈로 좀 폭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노코리아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관련 기사나 영상 같은 걸 봤을 때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동일한 제스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저희가 예전에도 다뤘던 게임 회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그런데 그거는 혹시 우연히 왜냐하면 이게 만들기 어려운 손동작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복이 된다면 의도가 있고 이런 자기의 어떤 남성을 조롱하거나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전 개인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몸담고 있고 신차로 홍보해야 되는 데서 좀 지속적으로 했다는 건 좀 비난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면 이제 남성들이 분노할 만하다? 그거는 충분히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 쉼표를 찍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프랑스 방송사인 RMC에서 르노 한국지사에서 있었던 집게손 논란을 보도를 하면서 한국이 젠더 갈등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지난 대선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페미니스트 후보와 남성주의 후보가 모두 출마를 해서 격돌했었던 지난 대선도 국민이 양측으로 갈라져서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간함을 반응을 했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이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2007년에 생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매체수요. 폴리티코도 이 사안을 다루면서 한국의 성별 격차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사건을 거시적으로 다루면서 분석을 했죠. 쉽게 말하면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잠복해 있었는데 그거를 터뜨려버린 게 정치권이다? 이런 진단인가요? 외신들의 진단은? 그렇죠. 폴리티코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진단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왜냐하면 앞서 사건들 하나하나 개별 사건을 보자면 동탄경찰서가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건 맞아요. 이런 점들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한 경찰서의 그릇된 수사 방식과 대응 방식을 우리 사회의 남녀 간의 대립으로 확대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잘못한 건 잘못으로 인정을 하되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별 갈등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1번 동탄경찰서의 그릇된 수사 방식이 남혐에서 기인을 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젊은 남성을 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윤 대통령의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론 매체가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촘촘한 여러 단계의 논리적인 입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언론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마치 진실이냐 받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언론의 주장일 뿐이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 M장은 폴리티코 이런 진단에 동의하세요? 사실 정치권에 있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기 정치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젠더 갈등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양분 삼아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분명 대한민국 정치판에 없지 않았습니다. 쉬운 예로 이 폴리티코에서 지적을 했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을 때 분명 정치적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계산이 밑에 깔려있는 수들이 사실 없지 않았죠.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장유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히 대선 국면에서 좀 놀랬던 게 딱 그 일곱 글자 공약을 올렸을 때였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더 놀랐던 건 거기에 대단히 호응하는 남성 유권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 후보로서의 워딩은 나는 반페미니스트다. 남녀 간의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제가 쭉 살아보면 20대 때, 좀 더 10대 때는 차별을 잘 못 느껴요. 일단 그게 교육기관에서 계속 있으면서 여학생들이 좀 두각을 더 많이 드러내기도 하고 공부는 여학생들이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남녀공학 폐지주성까지 나오죠. 폐지주성까지 나오죠. 실제로. 이 내신에 너무 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사원으로서 남성을 더 선호하는구나. 이제 임신, 출산 문제를 그냥 지워버릴 수는 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좀 충격적으로 받았던 건 야, 너 열심히 이렇게 일한다고 너 사장 될 것 같아? 이런 취지였어요. 여성. 그런 게 어쨌든 구조적으로 있는데 그걸 몰각시키는 게 굉장히 환호를 받는다? 그거는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대선이 있기 전에도 남녀 간의 갈등 양상은 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메갈리아 사태부터 시작을 했고 몇 가지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그걸 촉발을 시켰다기보다는 확대를 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가 좀 드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젠더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했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갖고 있는 악성이 여성은 여성대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약자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성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역으로 우리가 차별받고 있지 않느냐. 역차별받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피해자 의식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악성 아닙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실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남녀 갈등이 존재하는 건 명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권은 남녀 갈등이 있고 오케이 남녀 갈등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줄을 댔을 때 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판단해서 재빠르게 선거철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 매체의 진단에 저는 100%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정치권 때문에 남녀 갈등이 더 커졌다 혹은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한국 사회에는 남녀 갈등이 명백히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치권이 이용을 했다. 그렇죠. 그게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언론도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소위 말해서 잘 팔리는 이야기다 보니까 해결책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섭외를 할 때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의제를 몰아가지 않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래서 왜 화가 났냐 이래서 왜 분노하냐 여기에 주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어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때랑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사르트리의 주장처럼 더 문제는 더 커진다는 거죠. 결국 확대 재생산에 기여를 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의 담론을 지향하고 해결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젠더 갈등을 언론에서 소개를 하면 소위 말하는 진짜 잘 팔리는 주제입니다. 이 젠더 갈등에 반응하는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젠더 갈등이 비춰지는 사건을 보도를 하면 그만큼 클릭 수도 올라가고 댓글창도 시끄러워지고 이러다 보면 언론사도 분명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르노삼성 물론 엄청나게 큰 문제로 지금 커져가고 있긴 하지만 계속 언론이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거든요. 언론도 이게 이슈가 되면 될수록 본인들이 쓰는 기사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클릭 수가 높아지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다 팔릴 때까지는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겠죠. 그런데 정말 진실이 나중에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진실은 그때는 이미 다 장사가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보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남죠. 사람들은 그 문제만 인식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만 안고 있는 채로 사안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언론에서 더 이상 보도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갈등이 있을 때 언론이 그걸 접근하는 방식은 갈등을 좀 강화하고 오히려 좀 갈라치기를 하고 그걸 강조해서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데는 일조하지만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로 어쨌든 화합하는 방안에 언론이 기여한다는 인상은 최소한 또 젠더 이슈도 그렇고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고 잘 받지 못해서 지금 M장이 이야기해 주신 분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아니 오해받고 상처받은 여성 피의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수사 방식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이거를 젠더로 가져가 젠더 이슈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폭발력 있는 이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언론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게 만드느냐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사건 같은 데 그래서 여쭤봤던 것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실체적 본질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젠더 갈등으로 오인케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M장이 지금 지적했던 분이 언론의 어떤 그런 보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젠더 갈등이 있죠. 있죠. 명백히 있죠.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죠. 저는 부인하는 것은 정말로 현실 호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갈등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피해자 의식에 지금 빠져 있다.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쪽에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텃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버리는 대신에 하나는 확실하게 움켜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정치적 생산성이. 이렇게 접근해보려면 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결정적이 이게 계기가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의 기능은 정치는 갈등이 전제되는 게 정치죠. 갈등이 없으면 정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부분과 부분 간의 싸움이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이 전제가 되니까 정치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뭐냐면 정치는 그러면 갈등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해결 기능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정치의 어떤 기능이고 정치권의 역할인데 거꾸로 가버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너무 공감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정치의 본류는 정말 사회의 여러 갈등을 어쨌든 대화와 협의로 풀어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텃밭이라고 말씀 주신 게 정말 와닿았던 게 그 전제를 고치고 개선하고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제를 그대로 두고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사례가 주제는 다르죠. 젠더 갈등이 아니라 이민자 문제겠지만. 지금 서구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은 정치권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정치적 어떤 유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편승에 들어가서 지금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프랑스 총선 이런 거 저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이민 문제가 아니라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짐을 넘어서 지금 갈등 양상으로 빚어지고 있고 이게 정치권에서 또 여기에 발을 걸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고자 또 발을 걸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이건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혐오가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혐오 장사. 정치권에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소재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강대방을 혐오하게 하면 더 강력한 조직으로 뭉쳐질 수 있거든요. 하나 얹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개별 당사자 A씨와 B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라고 확대를 시킬 때 사람들은 동일시하면서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혐오 장사가 맞물려서 이때까지 한국 사회가 지난 몇 년간 작동되었던 방식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해서 더 이상 여기서 제3제사 강조할 이유도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의 이야기는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